네 지금부터 오토 스케일링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자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인스턴스들을 만드는 것을 봤죠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개의 인스턴스들이 힘을 합쳐서 이 사용자들이 만들어내는 트라픽을 감당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. 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제 사용자들이 언제 쇄도할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의 생활이 있잖아요. 사람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수동으로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로드 밸런서에 붙이는 바로 이러한 작업들을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하도록 하는 뭐 일종의 인공지능 같은 그런 서비스가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서비스입니다. 자 그래서 이 오토 스케일링은 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꽃 중에 하나예요. 예 컴퓨터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그 자동으로 생성한 컴퓨터가 바로 서비스를 시작하게 했다가 더 이상 컴퓨터가 필요 없어지면 그 컴퓨터를 자동으로 삭제해서 더 이상 과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. 왜냐하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물리적인 컴퓨터를 그냥 쓰는 것보다는 뭐랄까요 비용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. 예 그냥 우리가 센 컴퓨터를 쓰는 게 훨씬 더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좋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탄력성 예 상황에 따라서 지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주는 중요한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장점을 잘 활용해야겠죠.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오토 스케일링을 실제로 한번 해볼 건데요. 자 우선 첫 번째로 컴퓨터를 괴롭힐 부하 발생기 스트레스 테스터기를 이 설치한 인스턴스를 저는 하나 준비했습니다. 이거 우리 이전 수업의 연장이기 때문에 제가 실습 환경 세팅하는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. 죄송하지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AMI 쪽으로 가셔서 우리가 웹서버를 ELB에 붙이기 위해서 아마존 이미지를 만들었었잖아요. 그때 사용했던 이미지의 이름이 웹서버였습니다. 저 이미지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. 아셨죠? 우리가 ELB에다가 인스턴스를 붙일 때도 저 이미지를 인스턴스화 시킨 다음에 붙였죠. 오토 스케일링도 마찬가지로 저 이미지를 인스턴스화 시킨 다음에 붙일 겁니다. 자 그 다음에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되어 있는 섹션이 있습니다. 그 섹션으로 가보시면 런치 컨피그레이션이 있고 오토 스케일링 그룹 수가 있습니다. 자 여기서 런치 컨피그레이션과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좀 여러분이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런치 컨피그레이션 런치는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행위를 런칭이라고 합니다. AWS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떠한 특정 이미지 방금 우리가 봤었던 웹서버와 같은 이미지 그 이미지를 실제 동작하는 인스턴스로 만드는 행위를 런치라고 해요. 그리고 컨피그레이션은 설정이죠. 즉 인스턴스를 즉 이미지를 인스턴스로 만드는 설정 그게 이제 런치 컨피그레이션이고 그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놓으면 그 설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 밑에 있는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토 스케일링 정책을 통해서 컴퓨터를 실제로 만들어줍니다. 자 이 두 가지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. 자 우선 여기 있는 런치 컨피그레이션으로 먼저 가셔야 돼요. 런치 컨피그레이션 그리고 그 중에서 크레이트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클릭합니다. 뭐 오토 스케일링으로 가도 되는 거였네요. 자 크레이트 오토 스케일링 그룹 그럼 이제 우리가 오토 스케일링을 이제 만들 건데요. 자 여기에서 크레이트 런치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것을 클릭하면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만들기에 앞서서 런치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것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. 자 지금은 굉장히 추상적이라서 헷갈리실 건데 두 가지를 해야 돼요. 하나는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만들어야 됩니다. 근데 순서는 런치 컨피그레이션부터 하고 오토 스케일링 나중에 하고 물론 아직 그게 뭔진 모르지만 아셨죠? 자 우선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. 이거 어떤 화면인가요?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들 때 처음 만나는 화면이랑 똑같이 생겼죠? 맞습니다. 여러분이 오토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서는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먼저 지정해야 되는데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할 때 여러분이 하는 것이 뭐냐면 오토 스케일링에 사용될 이미지를 선택하는 게 첫 번째 일입니다. 자 보시죠.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오토 스케일링에 사용할 이미지를 여기 있는 요것들을 선택하면 그냥 운영체제만 깔려있는 깡통을 선택하는 거죠.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.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보면 마이 A.M.I.S.라는 것이 있죠. 자 마이 A.M.I.S.는 뭐죠? 여러분이 생성한 이미지들이에요. 이를테면 우리한테는 여기 있는 웹서버라는 이미지가 중요하겠죠. EAB 테스트를 위해서 만들었던 자 그거를 셀렉트합니다. 그럼 우리가 오토 스케일링 할 때 자동으로 컴퓨터가 만들어질 것인데 그때 웹서버라는 이미지를 이미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생성될 거라는 거죠. 자 그 다음에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자동으로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그 인스턴스의 성능을 지정하는 화면이고요. 그 다음에는 자 여기에 여러분 런치 컨피그레이션의 이름을 지정하는 겁니다. 즉 런치 컨피그레이션 오토 스케일링 시에 어떤 이미지를 어떤 인스턴스로 만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설정의 이름을 지정하는 거예요. 저는 L.C. 런치 컨피그레이션의 약자 그리고 시간을 적는 편입니다. 자 이 공 일 육 년 공 일 공 이 일월 이 일 십 오 시 십 이 분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하는 편이에요.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특별히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에드 스토리지 여러분이 만들 컴퓨터의 스토리지 저장장치의 크기 그리고 시큐리티 그룹 은 예 그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를 지정하는 건데 여기에서 저는 뭐 새로 하나 만들게요. 자 새로 크리에이터 뉴 시큐리티 그룹에 오토 스케일링 시큐리티 그룹 2라고 되어 있네요.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오토 스케일링은 자 그 시큐리티 그룹은 자 우리가 접속하기 위해서는 ssh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. 그리고 그리고 애드 룰을 통해서 여기서 http를 지정합니다. 그리고 리뷰 자 여기 있는 내용 한번 쭉 보시고 그리고 크리에이터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. 즉 여러분들의 인스턴스에 ssh를 통해서 접속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지정하는 화면입니다. 자 create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뭐냐면 바로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만든 거예요. 즉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생성할 때 자동으로 생성할 때 어떤 인스턴스를 생성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지정한 바로 그 설정을 만든 겁니다. 인스턴스가 생성되지 않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할 거는 이제 오토 스케일링을 실제로 만들 건데 지금 우리가 설정한 인스턴스의 설정 그 설정에 해당되는 인스턴스를 어떠한 조건에서 자동으로 생성할 건가 라는 것을 지정하는 것이 지금부터 할 일입니다. 시간이 좀 됐으니까 여기서 영상 끊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.